여기 숨어야지 응 어? 어 뭐야 요르르가 있네? 어 나도 여기 숨어야지 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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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다고 오이 오이 짠 어때 아 오늘 뭐 바뀐거 오나? 어? 르르르 머리에 리본 생겼다 그거 뭐냐 완전 공주병 같아 정말 취소해 우리 아빠가 사주신거라구 아 미안 선 넘었네 아 미안 미안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런 커다란 리본은 귀엽고 깜찍한 나같은 여자한테만 어울리는거야 쟤 맨날 자기가 귀엽대 아휴 그나저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온대 그래?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애였으면 좋겠다 어떤 애가 올까? 기대된다 야 넌 맨날 귀엽고 깜찍한 엄따고 맨날 입에 담고 살더라 사실이잖아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들 새로운 전학생이 오는거 알고있죠? 네 자 그러면은 전학생 인사해줄래? 안녕 얘들아 나는 옆동네에서 이사왔어 잘 부탁해 안녕 헬로헬로 백택이 진흙대 이 녀석들 빨리 나한테 귀엽고 깜찍하자고 말해봐 절대 싫어 죽어도 싫어 그거는 내 입에 찢어져 눈말을 수 없어 아니 뭐야 그렇게까지 말을 해 이 자식들 야 거짓말을 하면 깜찍 별한다고 안돼 안돼 그만 때려 브랜드쉴드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이름이 뭐였더라? 나 단풍이야 아 단풍이 반가워 난 요르르라고 해 아 태태기 그나저나 야 취대 응 오늘 나가서 축구하자 나도 내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히라 가자 부르지 마 가자 짜증나 여기 아까부터 널 봤었는데 너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좋겠다 아니야 무슨 인기가 많다니 아니야 엄청 부러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요르야 아 정말? 나도 환영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단풍아 그래그래 아 근데 그나저나 그 머리에 있는 그 리본 뭐야 엄청 예쁘다 하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해 주셨어 아 엄청 이쁘네 이거 뭐 나처럼 귀여운 그 깜짝한 사람은 쓸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어허 어허 어쨌든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나 어? 그래 응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구 어 어 안녕 늑대야 태태가 나 혹시 오늘 조금 귀엽고 깜찍한 거 같지 않아? 어? 귀엽고 깜찍? 어허 너 요르르랑 말 비슷하게 한다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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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리본 뭐야 어? 요르르 거랑 비슷하잖아 어? 비슷하다고? 아니야 이거 최근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고 그래 우리가 왜 했나봐 태태가 아이 그러게 너 손넘지 좀 마 미안 미안 안녕 얘들아 귀엽고 깜찍이 등장 후 귀엽고 깜찍이가 두 명이네 후 여자들이란 어휴 어 어 안녕 요리야 어? 안녕 너 리본 하고 왔네? 아 아 이거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해 주셨어 으악 그래 뭐지 나랑 똑같은 리본이네 아 맞다 얘들아 내일 소풍 가는 거 알지? 응 아 우와 우와 벌써 내일 소풍 날이다 아 내일 김밥 먹는다 하하하 아 맞다 내일 소풍이었지 어 아 내일 소풍이었어? 아 너무 즐겁겠다 아 그나저나 내일은 사복 입는 날인데 뭘 입지 고민이다 나도 내일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야 아이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되지 응? 그냥 아무거나 주선이 짓으면 돼 맞아 나는 다 홀라당 벗고 머리에다 빤줄 쓰고 갈 거다 너 선 그만 넘으랬지 왜 자꾸 선 드립이야 아까부터 저기 요리야 어 혹시 내일 뭐 입고 갈 거야? 음 나 내일 꿀벌 무늬 사복 더우니까 그런 거 입으려고 어 그렇구나 응 우와 소풍 왔다 소풍 소풍 이게 소풍이라니 나 처음 와봐 신난다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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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돼? 막 피 튀기게 싸워야돼 소풍이 오면? 아 이제 앉아서 형체로 구경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뭐야 그래 뭔가 의미 있는 걸 하자 싸우자 싸울까? 뭘 싸워 유치원에서도 맨날 싸우는데 맞아 그건 그래 하루쯤은 느긋하게 있어도 좋을 거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음 그치그치 자 어린이 여러분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친구들과 맛있게 먹도록 해요 낭 낭 낭 나 오늘의 피크닉을 위해서 도시락을 안 싸웠어 뺏어 먹으러 어떻게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? 그래 너네 안 싸웠어 난 피자 싸웠는데 아 알아 그래서 우리도 피자 먹고 싶어서 계속 널 세뇌했어 좋았어 좋았어 아 저 내꺼야 같이 먹자 어 예수아 왜? 근데 장풍이는 왜 안 왔어? 아 그러게 언제 와 안녕 얘들아 많이 늦었지? 뭐야 어? 어? 야 니네들이 똑같은 옷이다? 어? 야 뭐야 이거 자매네 자매 뭐야 그렇네 어? 요로야 너도 그거 입고 왔어? 어 어 어 어 너네들 옷 입은 스타일 봐봐 비슷한가봐 난 또 누가 보면 둘이 커플인 줄 알겠어 커플티 여봐 커플티 야아 둘이 그냥 빼다 밟았다 응? 박았어 아주 어 전생연분이야 전생연분 아주 사기지 그래 에이 잘만해 아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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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진짜 이거 은근 기분 나쁜 애 자 어린이 여러분들 밥 맛있게 드셨죠? 네 네 네 자 이제 소풍의 하이라이트인 술래잡기를 할거에요 우와 좋았어 재밌겠다 자 모두 선생님이 10초 동안 셀테니까 빨리 숨으세요 10 4 9 8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여기 숨어야겠다 어디 숨지 여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으면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노란색 텐트 뒤가 더 안전할거 같아 여기 숨을거야? 어 어 나 아까부터 여기 숨으려고 했었어 아 그럼 여기 숨어 여기 숨어야지 여기 숨어야지 어 어 뭐야 요로로가 있네 어 나도 여기 숨어야지 어 어 어 가는데 보다 따라오는거야 가는데 보다 따라오는거야 어 어 여기 숨어야겠다 여기가 더 안전해보여 야 너 왜 자꾸 따라와?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요로야 나 원래 나 원래 여기서 숨고 저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여기도 숨 나다가 마지막이 여기 골랐던 것 뿐이야 뭐야 아 아 아 어 그 다음번역 그러면 그 여자에 진짜 낼 수없어 내가 맨날 있는 옷 때려라고! 진짜 불안해! 진짜로! 유리야, 무슨 일 있어? 오빠는 나가 있어! 나 짜증나! 죽이 지났다. 죽이 지났다. 호들 Lake 왔다! thickness을 잃고